풍수적으로 초하룻날은 새로운 기운을 맞이하고 재물운을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날인데요. 사람들은 관습적으로 또 돈복을 잘 받기 위해서, 복을 잘 받기 위해서 초하루에 금기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. 그 가운데는 꼭 이게 또 빠지지 않죠. 우리가 비린 음식을 초하룻날은 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. 우선 첫째는 풍수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고요. 두 번째는 살생적인 측면에서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. 풍수적으로 초하룻날은 새로운 기운을 맞이하고 재물운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중요한 날입니다. 하지만 비린 음식이 되면 그 음기운을 강화하는 그런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. 비린 냄새는 무겁고 탁한 기운을 만들어냅니다. 재물의 양기운이 활성화되지 못하게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. 초하룻날에는 특히 재물운이 상승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요. 이렇게 음기운이 강한 또 비린 음식을 또 섭출을 하게 되면 기운의 침재 안을 몰고 온다고 합니다. 이로 인해서 그 돈복도 제대로 또 들어오지 않고 재물운이 또 차단될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. 또 초하룻날 먹게 되는 그 음식은 몸 안에서 또 재물운과 또 행운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비린 음식은 체내 기운의 그 순환을 방해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. 에너지의 그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만듭니다. 풍수적으로 재물운의 그 흐름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. 초하룻날에는 그 밝고 또 상쾌한 기운을 끌어당기는 그런 음식이 꼭 필요합니다. 하지만 비린 음식을 또 섭취하게 되면 오만의 그 탁한 기운이 또 가득 쌓일 것입니다. 또 다른 그 이유는 그 자연 그 순환운적인 관점에서 그 상생과 또 배치되는 살생을 암시한다는 것이죠. 적선공덕과는 그 반대의 방향이 초하룻날부터 또 이루어진다면 이건 또 재물운의 긍정적 신호를 주기에 또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. 이런 그 두 가지 이유로 또 초하룻날에는 우리가 또 비린 음식을 좀 피하는 그런 그 관습이 있습니다. 역시 그 제일 좋은 것은 역시 과일이죠. 초하룻날에는 꼭 과일이 몸에 들어가야 사람의 그 탁한 기운도 그 맑아지고요. 재물의 흐름도 과일의 속성이라는 게 그 돈 자석이니까요. 돈을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아주 그 강한 게 과일이기 때문에 초하룻날 먹는 그 과일은 또 돈복을 크게 불러들인다는 것입니다.